NC소프트가 국내외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게임업계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NC소프트는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국내 게임사 중 유일하게 A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NC소프트는 2년 연속 AA 등급을 받으며 ESG 경영 리더 그룹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정보보안, 인적자원, 지배구조 경영에서 동일 산업군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ESG 평가 기관인 한국 ESG 기준원에서도 3년 연속 종합 A 등급을 획득하며 국내외 ESG 평가 등급 모두 국내 게임사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선거들을 바탕으로 NC소프트는 국내 게임사 최초로 아시아 대팡령 지역 600개 기업 중 ESG 경영 상위 20% 기업에 주어지는 2023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에 편입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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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